신혜연연의 신축 올해 모호일에 정사시혜태는 51세 남자예요. 모호일주가 초월에 시혜태 났어. 할 일이 뭡니까? 광산캐는 사주. 알부자. 게다가 대석이 광산캐는 사주. 광산캐고요. 알부자고. 다시 한 번. 금 캐는 사주. 네. 아멘. 토. 토는 무토 등 기토 등 첫째. 목을 심어야 되겠죠. 네. 두 번째 금을 캐야 된다. 토는 정지의 신이라겠죠. 네. 정지. 정지의 신이요. 그러니까 토는 움직이지 않아. 네. 움직이지 않아. 사람도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 썩어. 식물인간이 돼도 죽지. 움직이지 않으면 식물이지. 야치인간. 그래. 그래. 그래서 동물은 사람은 특히, 특히 와. 와사가 있어. 와사가. 누워있으면 죽는 거야, 사람은. 누워 놨자거든. 누우면 죽지. 그래서 이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죽여야 된다. 동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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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으면 사는 거야. 그렇잖아. 자리에서 일어나면 살잖아. 병석에 누워있으면 죽어있는 거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으면 사는 거야. 그렇잖아. 누워있으면 죽고. 일어나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걸어다니면 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터도 항상 정지 상태에 있어. 누워있어, 누워있어, 땅은. 움직여? 안 움직이잖아. 땅을 움직이게 해야 돼, 토 일관들은. 그래서 항상 뭐. 몽둥이잖아. 몽둥이로 두드러 패. 먹국도 먹국도. 그러면 지금 발대기 일어서겠지. 그다음에 금이 와서 토 생기면 그냥 금이 와서 막 터를 잡아당기잖아.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금이 당기잖아. 토 생기면 토 생기면. 그러면 이제 살아난 거야. 그래서 항상 토, 무토든 기토든 먹하고 금을 벌하겠죠. 먹은 관이니까 조직으로 가고. 금이 있으면 식상이니까 자영업이나 사업가나 기술자가 되고. 물론 식신도 내가 월급상을 한다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있어? 싱금. 뭡한테 먹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뭐가 있어? 싱금. 싱금. 토금 상관이야. 토금 상관이니까 머리가 똑똑하겠죠. 네. 상관이 두 개 있어. 그러니까 신신이 붙어있으면 고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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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때문에 고초를 받아? 하는 일과 말과 행동. 상관이니까 말과 행동, 하는 일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항상 고초를 받고. 내가 정호본을 거느리면 정호본도 식상이야. 정호본 때문에 고초를 받고. 칼과 칼이 두 개 부딪히면 몸에 흉터가 있다고 그랬죠? 네. 고초살. 몸에 흉터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신신, 신신. 신신하면 그 다음에 뭐가 붙어? 당부. 그렇지. 신신 당부야. 뭘 신신 당부해라. 나의 은행에 신신. 이 사람은 항상 자기 말과 행동에 신신 당부를 해야 돼. 조심해라는 뜻이에요. 말과 행동에 신신 당부를 해야 돼. 이 사람은 항상 조심해라. 내 말이 현심 살이고 칼이죠? 네. 말발 세겠어? 안 세겠어? 세요. 자존심 세겠어? 안 세겠어? 엄청. 산에서 보석광산을 켜기 때문에 투기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투기성이 있고 너다지 켜로 다니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세지. 너다지가 나오면 떼보자고 안 나오면. 폭삭 망해버리고 그러잖아요. 추거래. 추거래는 뭐가 필요하다? 오미술. 소울. 오미술. 그래, 여기 있어. 이게 오하가 이 사주의 흑이다. 이 오미술이 하나 있으면 추금금고로 간다 그랬죠? 알부자. 네. 이게 금고. 금케는 사주는 수가 돈이에요. 자가 공협이 돼 있는데. 일단은 이 금고. 금 많지. 또 정사는 인성이죠? 임대료 받아요. 임대료죠? 네. 금이 있으니까 금을 빤드던 사거리에. 사거리에 금을 빤드던 금 말고 임대료 받아먹고 산다. 무오 양인이죠? 네. 무오 양인. 굉장히 프로기질이 강하겠죠? 그런데 무엇에 대한 프로가 강할까? 오 중에서 뭐가 나왔어요? 영화. 영화. 인성에 대한 프로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인성. 이 건물을 잡는다든지 문서 계약을 산다든지 무슨 계약으로 다닌다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이 사람 일가계는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사주는 참 좋은 사주네. 우와. 처벅도 있고 처벅도 있고. 그런데 우혼수가 자고충을 했으면 이혼수가 있는데. 처벅이 있는 사주가 처득이 있는 사주가 이혼을 할까? 그러면 이런 경우는 연령대로 물어봐야 돼. 결혼 연령대. 이 사주 올려준 선생님 결혼 몇 살에 했을까요? 서른 살에 했습니다. 그러면 정사가 맞아 정사. 그러면 이혼 안 해? 여기 자고충에도. 사이가 좋아요. 네? 사이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혼 안 해 그러면. 이 정사가 굉장히 좋잖아 겨울에. 그 오후 중에서 정가가 나갔잖아. 이분이 자기 처를 끔찍히 아끼지. 저도 마찬가지요. 여기서 무토가 나갔잖아. 여기서 정가가 나갔고. 서로가 서로를 챙기는데 사업 방압이었잖아요. 가까운 지역에서 만나서 결혼하고. 초도 반대던 사람은 정사. 근이 강하니까. 이분 직업이 뭐여서 하는 모습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사업을 오래 했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드리면. 중학교 때부터 동양철학이나 심술, 의학, 돋닦고 이런 망상에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 그 땅에 사줘도 되네. 네. 그러다가 제가 한 스물한 일곱 살 때부터 이제 그런 쪽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척추 교정 뭐 이렇게 운동 치료 같은 걸로 조금 돈을 벌다가요.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유통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그 무역업을 처음에 유통 좀 하다가 이제 한 1, 2년 지나서 바로 무역업을 했어요. 그때가 한 서른 한 3살, 4살. 그래서 했는데 이제 처음 하니까 이제 경험이 없어가지고 한 4년, 5년을 엄청 헤매다가 이제 좀 감을 좀 잡고 나서부터 이제 서른 한 일곱 살, 서른 일곱 대움부터는 잘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때 37세 대움내. 이때는 유가 오면 유축, 사유축, 삼합을 좀 스트레스 곡을 짰잖아. 사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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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합이 스트레스 곡이에요. 엄청나게 받았겠지 스트레스.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일은 이제 너무 바닥부터 해가지고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잘되면서 커지긴 하지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다가 45세 때부터 이제 조금 자리가 좀 잡혀가지고 지금 제가 47세에서부터는 저희가 이제 보관 창고 임대업 쪽으로 제가 전환을 했어요. 전환이라기보다도 같이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수거해서 근데 이제 보관 창고를 하니까 임대료를 많이 받게 되니까 이제 제가 이제 유통은 이제 줄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대 쪽으로 지금 한 3년 정도 해서 이제 자리가 이제 잡혀가고 있어가지고 대신에 이제 이제 임대업을 하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제가 원래 좋아했던 사주를 이제 공부를 또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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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쓰지 말년에 임대업 선생님 사주라고? 네 본인 사주라고? 네 제거죠. 선생님 굉장히 부자네 건물 있어요? 아직은 없는데요. 이제 제가 임대를 이제 보관 임대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제 추거래턴의 사업미를 좋잖아. 네 그럼 혹시 이제 이 술대원에 돈 안 벌었을까? 술대원에 오히려 제가 되게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네 그때가 술 터로 해수 막아서 돈을 좀 벌 줄 알았는데 힘들었네. 그때 이제 막 배우는 시기라서 아 이 우대원은 사유추 금고글자면 무조건 힘들어. 사유추 금고글자면 굉장히 스트레스 고글자. 이 신대원이잖아 현재 신대원들이 돈을 보냐 안 보냐가 좀 매매한 게 5화로 신금을 녹여야 되는데 이 축토 때문에 혜자축 축토 때문에 신금을 녹일 수 있을까 싶어서 좀 고민스러웠는데 돈을 지금 벌고 있다면 5화로 신금을 녹인다고 봐야 돼. 임대 수입이 상당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5화로 신금을 녹이네. 그래서 신대원이 돈 벌어. 5화로 신금을 녹이고. 그런데 그 미대원에서도 무조건 좋고. 미대원은 근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충미충이 되는데 일단 여섯 번째 대원이 누구 나오니까 일신충, 충미충 환경이 변화를 겪는데 좋은 쪽이냐 나쁜 쪽이냐. 좋은 쪽일까 나쁜 쪽일까? 좋은 쪽이 해결될 게 좋은 쪽이 변하지. 제가 세훈에서도 미운이 오면 그때 뭐가 확 바뀌면서 잘 풀려가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선생님 최적으로 사러가? 말년에 사거리 그물 하나 빤다든 임대료를 받아먹고 아주 알보좌사죠. 몸에 흉터는 있어요? 글쎄요. 큰 흉터는 없나요? 나 하는 일은 항상 신신당구. 말조심, 행동조심. 그런데 선생님 말씀이 굉장히 점잖으셔서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는 근데 좀 제가 말을 잘하긴 하는데 말을 좀 안 가리고 하는 편이었어요. 옛날에는. 안 가리고. 칼을 휘두를 했잖아. 칼을 휘두를 했잖아. 말을 안 졌어요. 칼도 되고 굉장히 흰침살도 되고 날카롭지. 목이 없으니까 간섭받기도 좀 싫어했네. 네. 자유롭게. 큰 산에 촛불도 켜놓고 촛대도 있는데 그렇지. 근심 걱정이라. 큰 산에 촛대 두 개다 촛불 켜놓고 기도 사줘요. 기도 좀 해요? 옛날에는 좋았는데 먹고 살다 보니까 그런 게 없어지더라고요. 옛날에는 진짜 명상하고 단전오파하고 이런 걸 좋아했었는데 그런 게 사회가 좀 논리적이잖아요. 돈 닦는 사주도 되는 거예요. 큰 산에서 촛대에 촛불 켜놨잖아. 목에서 돈 닦아야지. 큰 산에서 선생님은 좀 외롭기도 해. 큰 산에 촛대에 촛불 켜놓고 있는데 외롭지 않을까? 외롭지. 그런데 이제 대인관계를 넓게는 갖고 있지 않고요. 가까운 사람하고만 친하게 지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부인이 밤이면 밖에 나가요? 안 나가요? 그러진 않습니다. 나가기를 좀 싫어하지 않을까? 같이 잘 지내요. 친하게. 아니 밖에 나가는 거? 나가는 거... 밤이 되면 밖에 잘 안 나가려고 했는데 헷떨어지면? 네.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여기서 보면 밖에 좀 안 나가는 스타일인데. 네.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 네. 아니. 헷떨어지면 밖에 안 나가는 스타일로 보여요. 여기가 크잖아. 정말. 네. 이 큰 산에 밤에 안 나가지. 결혼식은 부인이 사오니까 남편한테 접근해 왔어요. 그렇지. 그렇지. 결혼할 때 부인이 먼저 접근해 왔어요? 그런다기보다는 제가 만나자고 해서 하긴 했는데 서로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정화도 이쪽으로 틀었고 사화도 이쪽으로 틀었고 지금 뭐 1급 상순이잖아. 그렇죠? 1급 상순이잖아. 굉장히 심일도가 강하지. 제 와이프가 이민일치라서 좀 세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세게 안 그러더라고요. 여기잖아. 1급 상순이잖아요. 그게 부인하고 또는 자녀하고는 굉장히 밀착된 관계야. 그리고 4중에서 묻어내고 5중에서 정화내고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지 않아. 굉장히 가까운 서로. 1급 상순이잖아요. 선생님. 문씨가 자아잖아요. 정제인데 어릴 때 아버지의 유고가 좀 있을까요? 문제. 어렸을 때? 네. 어렸을 때 아버지의 문제가 있었을까?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렸을 때라기보다는 20대 초반에 아버님이 좀 빨리 돌아가셨죠. 자녀분은 몇 분이세요? 아, 딸이 둘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자녀분은 뭘로 볼까? 먹국토를 위해서 간성을 자녀로 보면 안 돼. 항상 자녀, 요즘은 자녀 수업은 맞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자녀 보기는 좀 힘들지만 무조건 정사. 정사가 자녀도 되고 쳐도 되니까 무조건 부인 닮은 자녀는 하나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제가 근데 여름배우운으로 가면은 이게 더 잘되는 사주인가요? 당연하죠. 조우가 해결되잖아요. 조거리 조우. 이 사주 자체는 오하가 조우로 오고 있는데 여기서 정화를 내놓고 그렇게 오하 때문에 처덕이고 이런 사주가 좌우총을 해도 이혼을 안 해. 이 배우자 궁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축이 금고 역할을 해주고 아주 사주는 좋지. 말발이 좀 쨍거에 흠이 있는데 항상 말과 행동에 신신당부할 일이 있으니까 조심하면 돼. 선생님, 월지 축이 축도가 공망인데 저거는 전혀 무시하고 봐도 되나요? 공망? 축도가 공망인데 이런 거 안 맞다 그랬죠, 내가. 형제 자리잖아. 형제 공망인데 형제 더 높다? 내가 그런 공망법을 쓰지 말아야겠죠? 안 맞더라. 그 말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에서는 엄마 자축이 공망이잖아요. 이러면은 좀 사람이 양무지에 있어서 손해볼 짓 안 오고 무슨 일을 할 때 이리저리 제기를 잘해요.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일할 때 감 잡고 나서는 실수를 잘 안 해요. 한번 결정을 한번 기피했다가 한번 결정해서 밀어붙이면 지돌아 서질 않고요. 한번 했다면 실패를 잘 안 합니다. 무호, 양인 양인 투출했잖아, 정화로. 양인을 깔고 있으면 프로기질이 있다니까? 선생님, 천일기인도 돼요. 그렇지, 추구가. 천일기인이 공망 맞으면 천일기인 역할이 없어진다. 다 헛소리야. 안 맞아, 그런가. 공망법 보지 마라니까 안 맞아. 요즘에 내가 그랬잖아. 월치 공망이 부모도 없어? 다 외국 유학 같아서 부모가 아파트 사주고 그런데 무슨 부모도 없어. 안 맞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맞을 수 있는데 요즘은 전혀 이런 자리 공망 안 맞더라고요. 그렇죠, 여기 이제 무호가 무호가면 자축이 공망이요. 자축은 경자년이 지나갔지만 경자 신축 작년, 재작년 이거 다 공망 맞았잖아. 그렇죠? 네. 그러면은 경자년, 신축년에 일이 추진 안 됐어요? 하는 일이 잘 안 풀렸을까? 그냥 계속 밀어붙여서 나가니까 중간에 그렇게 되진 않더라고요. 한 번 밀고 올라가면서 좋잖아. 그러니까 일 추진이 잘 안 되고 그러지는 않았죠? 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제가 공망법이 안 맞다. 그 말이야. 이 자축이 공망이면 이게 다 공망을 맞았거든. 상단까지 공망 맞으면 무호가 경희 씨는 식상에 공망을 맞았기 때문에 일이 추진이 안 돼야 돼. 일이 잘 안 풀려야 돼. 그런데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공망법이 현대는 안 맞더라. 그 말이야. 이런 공망법을 그래서 쓰지 말라고. 지지가 공망이면 청강까지 공망인 거예요. 이미 이건 공망 맞아버린 거야. 자축이라는 것은. 그러면 청간도 공망을 맞아. 그럼 경신이 공망 맞았으면 당연히 일이 안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맞잖아. 그래서 우리 옛날에 배울 때는 이랬어. 썼어. 현대가 안 풀리겠네. 옛날에 안 맞더라니까. 다 던져버렸어. 다야. 안 맞는 이론은. 여기 공망. 지금 옛날 사람들은 못 살아가시니까 맞을 수가 있어. 근데 안 맞아. 안 맞아. 이렇다면 선생님 겁이 좀 없어요? 사업할 때는 사업할 때 겁은 없고 사람은 조금 제가 대상적이다 보니까 사람 대하는 거는 조금 불편해하는데요. 일할 때 투자하고나는 거에 대해서는 무서움이 없어요. 그런 공망이 그 겁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겁이란 건 그 겁이 아니고 그건 추진력이고 양인이기 때문에 추진력이 있지. 그거하고 다르고 그냥 겁이 많냐 없냐 그냥 겁은 없죠. 없죠? 네. 월치가 겁제잖아요. 월치는 형제공이잖아. 형제한테 형제백을 믿고 겁이 없다고 말이야. 저희들께 옛날에 그랬잖아요. 형이 있으면 건들지 않잖아. 형이 없으면 건들어. 우리 시대에는 그랬어. 초등학교 다녀도 형이 중학생이면 안 건들어. 그래서 월지 겁제들이 겁이 없다. 그래. 형제백 믿고 그래서 그거 확인해 보는 거고 이런 것은 좀 맞을 수 있는데 이 공망법 자리공망이라든지 세운 공망이 안 맞더라. 이민현 운세여 인어축 탕화살 어제 인어축 탕화살 어쩐다고 그랬어요? 어제 사주풀여할 때 나왔었죠? 약사 제약해서 제약해서 여기는 이미 탕화가 있잖아. 그런데 영국에 탕화가 있으니까 약대를 간다든지 약사 의학하고 인연이 깊다겠는데 이건 전혀 아니잖아. 모든 것은 그러니까 100%는 아니다. 원래 혜자축에 얘가 지살이잖아요. 네. 두 번째 월살일 때는 대개 약대를 가요. 월살일 때는 두 번째 대원이 그리고 대개 보면 또 나이 드신 분들 또 월살 대원이 없으면 사회복지사 계통으로 갈락해 금년에 인어축 탕화가 일어나면 무슨 일이 있을까? 탕화를 대서 얘기해 봐요. 탕화가 무슨 작용일까? 불 불나거나 끓는 물 세계도 뭐라고 돼있어? 염세죠? 약물 세상을 비관 뭐 이런 건데 그래 지냐고 그런 게 안 맞다. 그 말이야. 무슨 세상을 살다가 비관을 해. 오늘 그러면 잘 나가다가 금연 무슨 세상을 비관하고 약 먹겠어. 그게 안 맞아. 그런 논리들이. 그래도 뜨거운 물 불은 조심할 수는 있지. 항상 우리는 옆에는 뜨거운 물 불이 있으니까. 탕화란게 뜨거운 물 불 가스도 그래서 두부들이 탕화에 걸리면 뜨거운 물에 대이기도 하고 가스불에 대이기도 하고 그래 그거는 그럴 수는 있겠지. 그렇다고 무슨 염세제 관광 이렇게 뛰어들겠어? 근데 그걸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 그러고 정임합대 근데 이인수가 오면 이 정화를 중위 쓰잖아요. 청림합의 어떻게 될까? 사기 그렇지. 금년에 사기수 조심해라. 그 말은 또 이건 문서죠. 정인이니까. 이건 편지니까 돈이죠. 문서 잡으면 묶여 안 묶여? 묶여요. 묶이잖아. 문서 잡으면 묶인데 정림합의에서 목으로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져요. 어찌가 터니까. 근데 목기는 나오니까 그래서 목국 터니까 관이죠. 문서 잡으면 반드시 스트레스 받게 돼 있지 관제 구설에 걸려들고 관이란 것은 관이란 것은 관제 구설이잖아. 편관. 그러니까 금년에 사기당할 우려도 있고 문서 잡으면 묶여서 그냥 구설 수도 있고 이런 운도 되는 거예요. 금년에. 인일을 달고 왔는데 인해합 축인 인호 인사 큰 문제는 없잖아요. 근데 화 강해진 건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아직은 좋지. 가을이니까. 가을이니까 좋지. 인사 형을 묶여서 사는 삭감을 당했잖아. 여기서 사는 삭감은 편인 삭감을 당했잖아. 공부는 좀 편인 공부 좀 안 되는 형상도 되네. 금년에 역학 공부 잘 되세요?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얼마 안 돼? 네. 편인이 삭감을 당하자는 형으로. 그런 형상도 되네. 계면헨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계면헨? 네. 계면헨이. 계면헨이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 정활화. 무기야로 잡나? 지금은 이제 개수를 생활해주겠지만 무기압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개수가 정활화 끌려니 이건 좀 약해. 일단 모터가 개수를 잡아놨기 때문에. 근데 뭐다고 하고 있어? 무기압. 정제하고 하겠잖아. 연애사. 무정제하면 연애는 뭐가 있어? 애정사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아직은 이 나이는 애정사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일터에서 나오는. 아니면은. 그러니까 지장관에서 축중해서 개수가 나왔죠? 네. 내 환경국에서. 선생님 환경국이 어디야? 직장이잖아. 그 다음에 아니면 정제하고 가보니까 어디 가서 월급 생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 임대 여부 하고 있는데. 해묘, 모묘파, 사묘, 묘진, 사, 격각. 또 이렇게 무기압 한다고 해서. 근데 내년에 혹시 무슨 이동수가 있을까? 선생님? 계획이 있어요? 지금은 따로 계획이 없어요. 무기압이 이동수도 돼. 딱히 무슨 계획이 없으면은 뭐. 계속. 가을에. 가을비 같은 여자가 오겠네. 선생님은 일치 무기압만 이동수인가요? 아니요. 다른가. 여기가 무터가 있어도 마찬가지거든. 선생님 저기 무기압에다가 묘파는 약간 삭감한다. 그런 의미로 봐야 되나요? 묘파. 근데 오묘파면은 묘가 오를 파먹는 거야. 묘가 여기서 뭐일까? 무터한테나. 관이죠. 관이니까 손님이겠지. 손님이 내 문서를 좀 파먹는다. 문서를 까먹는다? 문서를. 문서를 까먹는다기보다도 손님이 내 하는 계약을 좀 흠집을 낸다고 봐야 된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선생님은 임대업원 무슨 계약서 작성하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떤 손님이 와서 그 문서를 흠집을 내니까 좀 힘들겠지. 문서 작성하는데 파를 시키지 않아요. 파는 묘가 오를 파먹는다. 이게 파천살이잖아. 묘 파살. 창파성이죠? 당사조에서. 선생님 그... 이런 경우 오묘파 또 큰 문제는 아니야. 또 파란 것은 파먹는다. 이거 깨뜨릴 파인데 아주 가벼운 수술수도 돼. 가벼운 거. 가벼운 수술수도 있을 텐데 우리는 여러 가지 경우술을 놓고 봐야지. 그중에 하나 딱 정확히 얘기하면 도사지. 하나만 딱 정확히 잡았는데 그게 맞았을 때. 선생님 고혈압은 없어요? 네. 저 사람 높지 않습니다. 저혈압이 좀 보이는데. 오히려 저혈압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저혈압이 보여. 네. 저혈압. 네. 저혈압. 병아에 축이 있으면 무조건 저혈압. 그런데 나중에 이제 고혈압 간다 그랬죠? 네. 저혈압에서 고혈압으로 가죠. 손발이 좀 차요. 선생님 추기노의 탕화살을 이분이 추걸에 태어나서 탕화살을 좀 약하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탕화라는 것도 저혈압이 해결됐을 때는 잘 안 일어나. 저혈압이 해결됐을 때는. 모든 것은 예를 들어 기리나 기신이냐 흉신이냐를 일단 봐야 돼.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저혈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만일에 저혈압이 안 돼 있어. 안 돼 있을 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겠지. 추걸이 아니고 미월이야. 미월. 여기 축이 있어. 그럼 축 갖고는 좋고 안 돼 있죠. 이럴 때는 탕화가 오히려 더 크겠지. 추걸이 오하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조혈압으로 좋기 때문에 나는 그 탕화 작용이 좀 약하다고 봐. 약하다고 봐. 선생님 저희 배울 때 그 추걸 남자 안 씹는다랑 생선 좋아한다 이거 맞나 궁금한데요. 어떠세요? 씹는 거는 잘 씻고요. 조혈압은 잘 안 맞더라니까. 옛날에는 목욕 피설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런데 지금은 접진마다 목욕탕 있으니까 잘 씻겠지. 안 씻는 사람도 있지. 생선 좋아하세요? 생선을 좋아합니다. 보기보다는 생선. 생선을. 겨울에 추위를 잘 안 타세요? 겨울에 추위 잘 타요. 더위를 좀 안 타죠. 사실은 남자 초벌생들이 추위를 안 타. 여자 미홀생들은 더위를 못 견디고. 아니 그 더위를 못 견디는 게 아니라 찬물 샤워. 찬물 샤워. 혹시 선생님 신축이 강하잖아요. 지금 신이 소생금 받아서 상관이 강하면 잘못된 형제라든가 있다고 그때 그랬던 것 같은데 먼저 간 형제든지. 그렇죠? 선생님. 상관이 득기를 해야. 상관이 득을 했을 때. 득을 했을 때인가? 월간에 상관이 득기를 했을 때. 득기를 하려면 근이 있어야지. 아 근이 없구나. 신용. 소생금이라고. 강하다면. 그것도 그렇게 볼 수 있나? 네. 그때 소생금도 된다고 하셨을 때. 신축도 단단해 주셔서. 월간 상관 득기를 해야 되는데 잘못된 형제 있을까요? 아니 그건 아닌데 저희 형님이 직장생활 잘하다가 한 6, 7년 전부터 일을 안 하고 집에서 이제 놀더라고요. 공부한다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잘못된 것은 불구가 됐다든지 먼저 세상을 찾다든지 그런 뜻이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 이러다가 쉴 수 있지 뭐. 그렇다고 잘못된 형제라고 보기는 좀 그렇잖아요. 난 여기서 득지라고 보기는 좀 힘든데 신유 같으면 상관없지. 신유 같으면 굉장히 강거지. 그땐 득지라고 봐야 되는데. 아니 저번에 비슷한 사주가 있었어요. 선생님. 그때 신축이었거든요. 월지가. 그래요? 네. 거기서 맞았던가요? 네. 그런데 여기서 반반으로 난 봐. 터진 거 보니까 강하다고도 볼 수 있고. 강하다고도 볼 수 있고. 득지를 했다? 좀 애매하긴 하다. 거기에 따라서. 어렸을 때 몸이 좀 약했나요? 말랐었는데 말르고 뭐 이렇게 아파 잔병은 없었어요. 깡다고 하면 좋은 편이에요. 마른 편인데 깡다고 하면 좋은 편. 제가 보기에는 좀 감기를 잘 걸리지 않았을까? 여기 전체가 습이잖아. 항상 여기 기기, 신신이 있으면 폐에 문제가 있어. 그래서 감기 잘 걸린다고 그랬죠? 네. 기기가 있거나 신신이 있으면 감기 잘 걸린 거예요. 연월에. 더군다나 햇자축 겨울에 감기 전식. 폐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폐는 뭐 이렇게 아프고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고요. 아마 작년에 제가 조기 위암 수술을 한 번 하긴 했어요. 작년에 조기 위암 수술을 한 번 받았습니다. 조기 위암이요? 위암. 대장은 괜찮았고? 네. 대장 쪽은 괜찮았고요. 축이 있는 사람은 항상 대장 관절을 조심해야 돼. 작년에 축축 형 때문에 용적 나올 확률도 있었는데. 부모님 관계는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대장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좀 완구하실 편이고요. 여기서 이제 부모. 부모가 어떻게 될까?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여기서 누구를 아버지로 볼까? 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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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어떤 게 하샘토를 못 받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신축을 뭐로 볼 수밖에 없네. 그래서 엄마가 각군을 잡고 싶다고 봐야지. 엄마가 진로에 대해서 코치를 좀 했을까? 그런 식으로는 안 하시고요? 신축이 엄마로 보면은 나한테는 상관이니까. 엄마가 나 하는 일에 코치를 할 수도 있어. 엄마가 굉장히 신축이잖아. 겨울에. 금면 검소하고 굉장히 깡이 쎘어. 신축이 겨울에 신축이잖아. 어떤 어려운 일도 헤쳐나가는 끈기가 굉장히 강해. 좀 냉정하세요? 냉정하지. 겨울에 신축이 굉장히 아주 날카로운 칼이 겨울에 반짝반짝 시퍼른 칼날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날카롭고 냉정하지. 왜냐하면 신축은 화가 없으면 굉장히 날카로워 칼이오. 겨울에 특히. 겨울에 단독 비수가 날이 시퍼른 칼이 반짝반짝 빛나고 형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롭지. 선생님 그 아버지 자리는 그 수다금침으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떤 거? 아버지 자리를 그 수다금침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 신금? 네. 수다금침 아니. 여기 혜자 쪽 같으면 그럴 수가 있겠지. 대훈이. 이때 이제 경자대훈은 그럴 수 있지. 경자대훈의 수다금침이 되겠지.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20, 제가 한 22살? 그때쯤으로 가셨어요. 그러면 기혜 대훈이잖아.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혜자 쪽에 수다금침은 신금 아버지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혜의 향. 어차피 겨울이란 말이에요. 겨울에. 겨울이니까 이때 막. 어찌됐든 수다금침 가능성은 있잖아. 기혜 대훈이든 경자대훈이든. 명물로 돌아가셨어요? 네. 암 걸리셔서 돌아가셨어요. 무슨 암? 처음엔 위암으로 걸리셨다가 전이하셔서 한 5년 정도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아, 저의 말이야. 잠깐만요. 예. 어, 네. 소화기계통 그런데 이 진을 창자로 봐. 진이 있어요 다? 진이 있는 사람은 창자가 길어. 그래서 소화력이 좋은 거예요. 진이 있는 사람들은 식탐이 있어요. 소화력이 좋고 창자가 길어. 맞습니다. 선생님 여기 위암 조기 수술 작년에 했다고잖아요. 그러면 토가 너무 강해서 그럴까요? 작년에 신총년이잖아요. 인신고초살 때문에. 고초살은 발동 걸렸지. 작년 같으면 하는 일 때문에 굉장히 고초를 당해긴 했는데. 작년에 위암 수술을 했다고 그랬죠? 조기 위암이라니까. 일단 조기 위기겠지. 일기. 왜 위암이 여기서 어떻게 나올까? 토가 너무 강해서 왔나? 그런데. 회중 간목이 좀 이렇게 얼어가지고 그런. 회중 간목이. 죽었는데. 죽어있는 처음부터. 살아 있어야지 암세포가 나오는 거고. 그런데 위인은 토의 문제라고 봐야 되잖아요. 토의 문제지. 출해가 있으면 암이 온다고. 출해가 있으면 암이 온다고. 지금 대원도 병신 대원도 가을에 신대운 신호를 보라고. 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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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원도 가을에 신대운의 신총년의 이암 수술이. 형은 되게 수술인데 축축은 대장 용종이 되게 맞는데. 사실 월지보금은 없죠. 월지보금인데 월지보금은 안 쳐주죠? 안 보지. 그러니까. 기문이 발톱 크다. 여기서 위암 수술을 좀 찾아내기 힘들다?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신총년의 수술을 했지만 발병은 경자년부터 되지 않았을까? 혜자축 하면서. 가을 혜자축에. 맞아. 수다 털어내는 형상 아니었을까? 이의 문제. 그렇게 했죠. 경자년의 좌우충 해버리고. 그래서 이 토의 문제. 경자년부터 해서 발견해서 신총년의 이암 수술 때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죠. 맞아요. 암은 한두 달 안에 생기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칼이 들어오는. 소환경이 들어오는 수술이 가능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총년의 신금들의 발동이 걸릴까요? 고초성 발동이 걸리고. 그럼 이 신이란 글자는 지조롬 유후인데 이것도 스트레스 글자거든. 경자년부터 안 좋아졌다고 봐야 되겠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 경자년의 혜자축 수국에다가 자우충 가면서 모토가 힘을 잃어버려서 수다 털어내니까. 그때부터 발병 원인이 돼서 신총년의 수술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그래도 이 사조 자체는 원곡이 굉장히 좋아요. 좋아 때문에. 화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축구가 돼. 원판이 좋으니까 원판이 좋으니까 적의 발견돼서 낳는 거예요. 사조 원판이 안 좋으면 안 좋으면 문제가 적의 발견도 안 되고 문제가 컸겠지. 그래서 한창 원판이 좋아야 돼. 사조 원판. 저도 신축시인데 작년에 위에 조금 흙이 있었거든요. 신축시였는데? 네. 신축시였는데 대장 검사 과정에서 위에서 폴립이 하나 발견되더라고요. 보니까 원래 축이 대장인데 그래서 축구 성인의 용종이 거의 걸려. 그래서 작년에 신축년에 대장 용종 수술 많이 했을 거예요. 아마 전국의 의사들. 항상 이 초기란 글자 자체가 초기란 글자 자체가 연결결이 연결 연결이 관절이잖아. 관절에 문제가 있고 대장의 문제 경겸의 고지이기 때문에 묘고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이것도 삼각관계라고 했잖아요. 선생님은 젊었을 때 삼각관계 한 번 했어요? 저는 이성윤 그런 거 좋아했습니다. 운식자도 비밀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삼각관계를 했구만.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선생님 신신 신이면 작년에 신금 하나 더 오면 그런 일 없나요? 신금이면 고초살이 발동에 걸린 거야. 고초살이 발동에 걸리면 아까 이거 뭐라 그랬어요. 칼과 칼이 붙으면 흉터고 작년에 흉터가 생긴 일이 있군. 그렇게도 볼 수 있어. 맞는데 고초살이 발동에 걸리면 흉터가 생긴다고 그랬죠. 신금이 3개인데 작년에 신금 하나 더 오고 저 앞에 연월이 똑같거든요. 신금이 원판이 3개라고? 네네네. 그러면 시의도 신금? 아니요. 일식 아 일강까지 똑같고요. 연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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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신신이잖아. 네네네. 남자 여자야? 남자요. 남자 신신신은 괜찮아? 축이랑 해수 다 있고 그것은 신신고초살을 안 봐. 아 그래요? 그건 안 봐. 그러면 신신신신 사주 구성이 어떻게 됐냐는 모르겠지만 일단 청간 3개는 괜찮은 거예요. 여자는 아니고 남자는. 유, 축, 회 다 있는데요. 구성이 잘 돼 있으면 그런 사주도 기격으로 가요. 사주로 올리세요. 아 저번에 봤던 사주에 남편 사주인데 네. 신신신 그거 같다고 했는데 진토도 있어요. 생금에 진토 하나 있으면 의식주 해결 그래. 아 네. 알겠습니다. 남편 직업이 뭔데요? 아 지금 놀고 있어요. 제 남편 아니고요. 놀고 계신다고. 아 뭐 하다가 접고 고깃집 100평 넘게 하다가 접고 또 하려고 한다고. 아니 남은 남편은 내 남편이에요. 아 저는 시집 안 갔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맞습니다. 또 질문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으면 지워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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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